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창업 전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식집이나 국숫집, 포장마차 모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며 주방기물들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몇 번 창업해보신 분들이야 척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초보 창업자분들은 막막할 때도 많죠.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게 앞에 음식쓰레기 집결은 안퇴 가게를 구하셨으면 겉에서 보세요. 골목 끝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뒷골목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어디에 집결하는지 가게 건물 입주민들의 각종 쓰레기는 어디에 집결해서 치워지는지 동선도 보시고 관리인이 있는 건물인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관리비 올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협의해보세요. 계약 전 넣을 수 있는 특약은 꼭 넣으시고요. 또 주의 요식업과 이미용 등의 각종 음식 냄새와 덕트 위치,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배너와 입간판 위치로 인한 시비도 생길 수 있고요. 간판은 멀리 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우시고 아주 좁은 골목에 큰 간판은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예쁜 간판이면 될 것입니다. 특히 유리창 교체 시 출입문으로 못 들어가는 큰 기물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출입구 강화유리문이 쳐져서 소리가 나면 부품 교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건드리지 않을 곳을 고르시고 만약 공사해야 한다면 주위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는 알아서 하실 건데요. 전기 증설 시 두꺼비집 국산 부품으로 넉넉히 달아달라 하시고 에어컨이나 오븐선은 특히 굵은선으로 따로 빼놓으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의 포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인터넷선이나 스피커선 등은 설치하시는 분들은 거래하시는 분과 실내 인테리어나 테이블 배치 전 상의하시고 하나하나 계약서에 전기 콘센트 위치까지 확인 후 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개수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인이 갔었던 식당 중에 편한 곳이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다시 가셔서 테이블 간 거리, 높이를 재보시면 좋습니다. 입구의 모습과 개수도 벤치마킹 하시면 좋고요. 되도록 요즘 mz세대의 체격을 생각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 물컵, 젓가락, 숟가락 개수는 테이블 수의 1.5면 좋을 것입니다. 가게가 돋보일 수 있게 특별한 그릇을 선택하면 좋은데요. 수입이라도 계속 구할 수 있는 제품이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더 구해야 하니까요. 바닥 공사 설비 도면 급, 배수, 기물 위치 상의 후 사진 찍어놓기, 물 많이 쓰는 곳은 하수도 넓은 파이프 상의하시고 기물 등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인 창업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죠. 다만 경험이 있고 손이 빠르다 하면 없어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냉장고, 좁은 식당에 45박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 때 냉장고는 필수고요. 그 위에 인덕션을 깔아도 좋고 업종에 따라 가스레인지 1구짜리 여러 개 놔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스나 전기기물을 설치할 때는 먼저 전문기술자와 상의하고 계약서 작성 후 나눠갖기. 특히 좁은 주방은 다리가 있는 전기나 가스기물은 지양해야 좋습니다. 밑으로는 냉장고나 수납이 잘 될 수 있는 찬장형 테이블로 채우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당은 항상 수납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방 벽에도 돌아가면서 수납목공 하시면 좋습니다. 덕트 급기, 배기 급기가 없으면 입구에 광화문이 빨려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 분과 함께 창문이나 출입문을 모두 닫고 시운전해 보세요. 모터 노후로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 모델 넘버 영수증의 확인 덕트에서 기름이 셀 때 해결법과 소음, 벌레에 대해 충분히 협의 싱크대 수전 수압 하수도 물이 닿는 곳은 비싼 싱크대를 써야 합니다. 보통의 싱크대라도 계속 물기를 털어내면 녹이 쓸지 않습니다. 수압과 하수도는 계약 전 체크가 좋습니다. 메인 수도 배관의 위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사라도 계약서를 써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